스포츠 활동에서 위험한 상황 예방하기 활동을 통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알 수 있으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상대방을 향하여 공을 던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. 인지장애 학생의 경우 도구나 공을 함부로 던지면 친구들이 맞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. 상대방의 신체에 고의로 가해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. 운동 중 공위에 서거나 올라가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. 휠체어를 탄 학생이 장애물에 충돌할 경우 휠체어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.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준비운동 체육수업에 참가하기 전 발목, 손목 돌리기, 무릎 돌리기, 허리 돌리기, 어깨 돌리기, 목 돌리기, 팔 벌려 뛰기, 숨쉬기 등의 준비운동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발목, 손목 돌리기, 무릎 돌리기, 어깨 돌리기 체육수업 후 기본적인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 체육수업